안녕하세요 호영재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먹는 인스턴트 식품과 잦은 음주, 흡연, 환경 호르몬 등의 이유로 체내의 독소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독소는 피로감을 유발하고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며 염증을 발생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변의 체내 독소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막아줄 특별한 음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독소 배출은 물론 건강 개선에도 탁월한 효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바로 오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구해먹을 수 있는 오이는 생각보다 뛰어난 효능들을 지니고 있어 인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항압효과 오이에 풍부히 들어있는 쿠쿠를 비타시는 항종양성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체내에 발생된 암세포를 조기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이는 리그난, 아피제닌 등의 생체 활성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은 암 발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조절해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리그난 성분은 항생제와 병원균, 박테리아에 대한 방어분자로 작용, 종양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궁암, 난소암, 유방암 등의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체내 독소 배출. 칼륨이 풍부한 오이는 몸속 나트륨은 물론 노폐물, 중금속까지 흡착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체내의 노폐물과 중금속이 과다하게 쌓이면 피로가 유발되고, 몸 이곳저곳이 부으며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암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이에 풍부한 칼륨은 인효작용을 촉진시켜 체내에 쌓였던 노폐물과 중금속을 싹 배출할 수 있습니다. 또 무기질과 비타민 A, B, C 모두 함유하고 있어 꾸준히 챙겨 먹을 경우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제공, 면역체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피부 미용.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 C가 다양함이 되어 있어 보습 효과가 뛰어나며, 비타민 C의 일종인 아스코르빈산은 피부 구성물질인 콜라겐의 기본 재료로, 노화 방지와 미백에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찬성질로 체내의 열을 진정시켜 여드름을 예방해주며, 화상을 입었을 때 오이를 갈아붙이면 열독을 제거하고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이 풍부해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윤기나게 해주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피로회복 및 숙취해소. 수분이 많고 당류 및 비타민 C. 무기질이 풍부한 오이는 피로회복 및 숙취해소에도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간에서 분해가 되는데, 이때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이드가 생성되어 구토와 두통, 안면홍조 등의 숙취를 유발합니다. 이때 오이를 섭취하면 정체된 간의 해독을 도와 빠르게 숙취와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연구팀은 오이 추출물을 통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숙취해소 음료보다 오이착취백이 혈중아세트알데이드 농도를 감소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이 자체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혈액 내에 가득 찬 독소를 중화시켜 숙취 및 피로해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변비 예방. 변비는 주로 장이 건조해져 생기는데, 수분이 많은 오이를 섭취하면 변비를 해소해주고 신체 수분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오이에는 수용성 섬유질 패킹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들은 장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 정체되어 있던 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게다가 열량이 매우 적어 체중함량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찾는 식품입니다. 오이 섭취 방법 및 주의사항. 오이를 섭취할 때 열을 가해 조리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기 때문에 생이나 무침 등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스로 섭취하는 방법인데, 오이 1개와 얼음 1컵, 레몬즙 1큰술을 넣고 믹서기로 갈아마시면 됩니다. 오이는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된 것이 없는 채소이지만, 간혹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사람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찬성질을 지니고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통 등의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이는 실생활에서 손쉽게 찾아 먹을 수 있는 채소이지만, 그 효능만큼은 보약도 부럽지 않은 특별한 음식입니다. 평소 혈압이 높고 피로감이 자주 발생했다면, 오늘부터 오이를 섭취하여 건강을 개선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